오늘도 시작해볼까? 어? 사람이다! 숨어! 어? 낮 동안엔 딴 마리네트 그냥 평범한 흔한 소녀지 하지만 내겐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뭐냐고? 바로 헐! 얏! 바로 내가 레이디버그거든 괴물이야! 얏! 레인만으로는 역부족이야! 도와줘요! 블랙헷! 안녕 레이디! 간다! 우리만으로는 안 되겠어! 그렇다면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레나 루즈! 퀸비! 내 도움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제가 퀸비예요! 제가 영웅이라고요! 빨리 악당하고 싸우기나 해요! 뭐래?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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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막을 순 없어 레이디버그 모두들 도와줘서 고마워요! 언제든 말만 하라고요! 맞아! 레이디!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이번에 알았지? 레이디버그 아... 네네 오늘 영상의 주인공 마리네트! 변신 모습은 레이디버그 레이디버그가 가는 곳엔 블랙헷도 함께 예스! 레이디버그와 블랙헷만으로 악당을 소탕할 수 없다면 레나 루즈! 조금 얄밉긴 하지만 한몫 단단히 해주는 퀸비! 미라큘러스의 캐릭터 인형들이에요! 만세! 이건 꼭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아야 돼! 레이디버그 블랙헷, 퀸비! 모두 뜯어볼게요! 한 번에 말이에요! 예스! 너무 예쁜 미라큘러스 캐릭터 인형들을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절입니다! 손목도 이렇게 돌아가고요! 아야! 하하하하! 칼도 이렇게 접히고 당연히 어깨도 올라가고요! 아! 발목은 안 움직이고 무릎이 접히네요! 예스! 그리고 멋진 슈즈를 끼고 있어요! 예스! 항상시 평범한 모습! 마리네트의 소품으로는 기본 가방이 있고요! 그리고 미라클 요정! 예스! 가방에 이렇게 쏙 들어가요! 와우! 사람이 오면 가방 속에 쏙 숨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리네트가 변신을 하면 휙휙휙휙휙휙휙휙 만화유가를 못나서 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휙휙휙휙휙휙휙 짠! 레이디버그! 레이디버그 인형에도 미라클 요정이 들어있고요! 생김새는 똑같아요! 그리고 레이디버그의 무기 요요! 휙휙휙휙 그리고 미라클 스턴을 빼먹을 수 없죠? 여기 귀걸이 무당벌레 귀걸이 잘 차고 있습니다! 어? 의상도 벗겼다가 입혔다가 할 수 있구나! 신발까지 아주 완벽하죠? 그리고 레이디버그의 단짝! 블랙헷! 파괴에 힘을 주는 미라클 요정도 있고요! 오! 무기! 얏! 밑에 맞춰놓고 이렇게 내리면 블랙헷이 확실히 키가 크네요! 그리고 블랙헷의 미라클 스톤 반지까지 착용하고 있고요! 블랙헷은 뒤에 오! 고양이 꼬리같이 예스! 멋있죠? 어? 얘도 옷이 아! 얘도 옷을 벗겼다 입혔다 할 수 있구나! 디모스 퀄리티도 너무 잘 나왔어요! 어? 귀는 살짝 움직이네?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이네요! 신발도 너무 멋있어요! 신발 한번 벗겨볼까요? 벗겨지나? 어? 벗겨진다! 예스! 신발 진짜 멋있다! 되게 잘 만들었는데? 아! 여기 뒤에가 벌어져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신기면 쉽게 벗겼다 신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허리 벨트도! 벨트도 풀어준다! 우와! 이거를 레이디버그가 구멍이 여러 단계로 있어서 레이디버그는 허리가 가늘으니까 짠! 레이디버그가 착용했어요! 예스! 무기는 단단한 재질로 되어있는데 약간 휘어지지만 너무 크게 꺾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손에 착! 레이디버그 무기도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뺐다가 다시 꼈다가 인형 퀄리티도 좋은데 이렇게 요정들도 들어있고 무기들도 함께 들어있어가지고 상황극하기 너무 좋겠는데요? 그 다음 레이디버그의 중요한 조력자! 어! 그러고 보니까 레나 루즈는 나왔는데 그 거북이 친구 안 나왔네? 아! 레나 루즈는 이렇게 머리띠도 뺐다 꼈다! 어! 그리고 머리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머리카락까지 너무 예뻐! 이렇게 어떻게 동그랗게 말아서 레나 루즈는 만화보다 지금 인형이 더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얼굴도 귀요미고 여우죠!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바람이 불면 펄럭펄럭! 멋있게 날리죠? 싸울 때도 멋있고 말이에요! 예스! 미라클 스톤도 있고요! 여우 꼬리가 잘 달려있어요! 그거를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주고 무기도 당연히 있고요! 아! 이런 구성 너무 칭찬해! 아이템 탭을 쏙 빠지고 정말 캐릭터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미라클러스 캐릭터 인형들은 이렇게 중요한 무기! 미라클 스톤! 소품! 그리고 요정까지 함께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얄밉지만 누군지 아시겠죠? 킴비 캐릭터! 오우! 머리 색깔도 너무 예쁘고 얼굴 진짜 피부가 너무 좋게 나왔어! 머리카락도 이렇게 길어요! 지금 똘똘똘똘 말려있어서 그런데 아! 예쁘게 묶었다! 진짜! 디자인을 잘한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뒤에서 이렇게 묶어줘가지고 위로 올렸네요! 머리 풀어도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풀어진 않을게요! 역시 모두들 관절 인형이고요! 얏! 무슨 자세야 이거? 킴비의 꿀벌 요정! 그리고 무기! 역시 손에 이렇게 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미라클 스톤이에요! 이렇게 풀렀다가 잠갔다가 할 수 있는데 그 잠근 상태에서 손에 딱! 어때요? 킴비가 정말 얄밉긴 하지만 싸울 땐 또 되게 화끈하게 잘 싸워주잖아요! 킴비가 없으면 정말 해결을 못할 뻔한 적들도 많았어요! 만화가 매력이 있는 게 착한 친구들만 다 영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얄미운 친구들까지 영웅으로 만들어서 보는 재미가 더 신선하게 있죠! 이렇게 오늘 손우공에서 새로 나온 미라클러스, 마리네트, 블랙헷, 레이디버그, 레나루즈, 그리고 킴비까지 모든 것을 갖춘 인형이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자세히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렸어요! 나랑 나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극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당연히 영웅으로 나와야 되겠죠? 빨리 저는 대본을 써봐야겠어요! 미라클러스 만화를 정말 더 재밌게 보는 방법은 이 인형들을 가지고 같이 똑같이 따라하면서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악당은 집에 있는 아무 인형을 갖고 악당으로 만들어서 상황극을 해볼 수 있겠죠? 마리네트 친구들의 평범한 모습들도 인형으로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미라클러스 인형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몇 가지가 더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당연히 나랑 나에서 발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어떤 장난감들이 나오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상황극도 꼭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럼 안녕~! 반가워~!